할렐루야, 할렐루야, 온화신주 자랑하라, 온화신주 자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랑하라, 할렐루야, 자랑하라, 성교조사 성령들, 자랑해,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원의 온 성도들이 살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호자에 상달되는 예배 되기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려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청구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사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려옵소서. 성사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려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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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오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는 나의 힘이오 내 생명 대신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오 내 생명 대신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주 예수는 나의 힘이오 내 생명 대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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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예수 나의 힘이로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어둠이 안없는 돈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어 한 주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과 영적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생명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준비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만을 위한 준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준비 속에서 진정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 복음치유와 24제자의 원단 말씀을 붙잡고 1인 1교회와의 사명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원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매주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더욱더 갈급한 심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게 느껴지는 체험이 되게 하시고 반석과 같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현장 속에서 생명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어 주님 명령하신 24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여원의 모든 성도들이 1인 1교회와의 사명을 완수하는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27나라 복음하이 중심에 예원교회가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 예원교회가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원의 5개 공동체와 행정지원, 재정운영, 미래비전의 사육을 감당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원니스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11조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경제의 피치경제를 허락하시어 본당헌당이 앞당겨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구원과 세계 237나라 복음하에 최고로 쓰임받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 나라와 세계 각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모든 상황을 영적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예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모든 것이 일상으로 회복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믿고 의지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권능의 이름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 마귀 세력을 결박 추방시켜 주옵소서 오직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원주 단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최고로 더하여 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기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현장의 증인들 되게 하시고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영적 전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하는 시원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찬양을 준비한 모든 성가대원 지휘자 반주자 오케스트라를 주님 축복하시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모든 성도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1인 1 교회와 운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도자를 판매 배부하는 전도 마켓이 본당 2층 로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1인 1 교회와 운동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예배 에티켓입니다 예배 후의 인사는 악수 대신 목례로 대체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확산 방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의뢰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더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첫낙지만 선정범하시니 우리 exe 성령 기받을 받으시고 하늘이kk olv 好切 Glorng 가사 ิ can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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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손을 얹어 구약시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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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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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기도했다니까 하도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며칠 전부터. 목사가 말해 기도 부탁하는데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요. 기도 그 자리에서 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저분이 전도자가 되게 하야죠. 하나님의 의의를 막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야죠.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서. 완전 자유함을 누리는 영적 해방자의 삶을 사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의를 선포하는 24제자입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의 이 말씀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에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아주 놀라운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 처음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장면이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 비둘같이 마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이 어마어마한 장면. 예수님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하는 선포이오 선포. 예수가 인생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하늘로부터 공식화 되는 현장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소리가 들려서 하늘에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기뻐한 자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한 자됩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자. 의의를 이루는 자가 뭡니까? 예수 생명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 생명 말하는 자입니다. 이웃들에게 노는 입에 말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자.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자. 예수가 그리스로 오셔서 이 일을 하셨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하는 것처럼 생활해야 돼. 뭘 하든지.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기뻐하세요. 여러분은 돈 많이 버는 걸 기뻐하지만, 여러분은 세상에 성공하는 걸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데 기뻐하지 않아요. 모든 도구를 다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말 안 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다른 거 아무 하나님과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본문 15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을 살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세례의 요한을 함께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세례 주고 내 세례받고 이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자. 같이. 독불장관 그건 아니에요. 자, 이 말은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모여서 모여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 속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어떻게 하면 세밀하게 예를 주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는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끝내지 말고. 말씀 듣고 삶 속에 적용해 나가면 돼.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정인이 돼야 돼요. 이번 주 말씀 듣고 내가 삶 속에 적용했더니 이렇게 역사하더라. 그 일에 정인되란 말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의 시도. 정말 내 인생의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를 처음 했느냐는 얘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킨 그 예수의 시도가 누구신지 정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 남녀 전도회의 임원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남녀 전도회의 강의하면서 하고 그야말로 원리스 플랫폼이 돼야 한다 그랬어요. 원리스 플랫폼. 플랫폼이 뭐예요?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정거장 뭐예요? 모이고 흩어지고. 그게 정거장이에요. 그리고 전도회는 두 가지 사역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사역. 꼭 전도회는 모이는 플랫폼으로 확 몰려와. 와서 뭐예요? 보금치유와 스밋 타임. 보금치유 받고 스밋 되는 시간표. 그런 타임. 이걸 실현해 나가면서. 그다음에 뭐예요? 모여있으면 또 흩어져야 돼요. 흩어지는 플랫폼. 나가서 뭐예요? 24제자.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삶.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또 지역으로. 어디 현장에 가서. 그 삶의 현장에서. 삶미션을 실현해라. 그랬어요. 삶미션. 삶미션이 뭐예요? 잃어버린 친구 찾기. 잃어버린 친구 찾아라. 각 전도회별로. 다 명단 받아. 잃어버린 친구. 실족에 있는 친구. 믿음 없어서. 낚시 있는 친구. 여러 모래 여러 행편으로 나오지 못한. 잃어버린 친구 찾기. 그다음에 두 번째. 새가족 정착 높이기. 그랬어요. 새자국을 와서. 새가족 와서. 정착을 하도록. 도와주라. 끝까지. 정착하도록. 뿌리 내리도록. 재생산까지. 그 정착된. 우리 무송인이 와서. 오늘. 변화되어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분이 다른 무송인을 전도할 때까지 도와줘야 돼요. 그게 재생산이요.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내가 전도했던 이 사람이 뿔을 내려가지고 다른 사람. 가족이나 친척이나 주사람들 데려올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전도다. 재생산. 그다음에 뭡니까? 1인 1교회화운동해라. 한 사람을 교회화운동하자. 통교홀로 왔더러 목사님. 다 말 안 듣고 다 축복 다 놓치고 10%만 해도 우리가 5천명은 해본. 오늘 연말 되면 오지 않겠습니까? 아멘. 90% 덜 놀이하고 10%만 하십니다. 30% 하면 막 어마어마다. 만 5천명이 그냥 붙는다. 그럼 내가 설교를 한 10번 하겠지. 설교는요. 10번도 더 해요. 하루 종일 해도 괜찮아. 성령이 힘을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 친구 찾기. 새가족 정차 높이기. 1인 1개화운동. 이 세 미션을 여러분 각자. 다 각자. 전도회가 어디 있어요? 전도회가 내가 전도회지. 맞아요. 각자가 다 각자가 이걸 실현하는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원계의 모든 성도들 전도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전도회의 미션이 되지만은 우리 예원계의 전체의 미션. 여러분 개인의 미션이 되어야 돼요. 매월 마지막 주가 전도회 모임이에요. 그때는 아무 회의도 없습니다. 어떤 모임도 없습니다. 오직 전도회만 모임이에요. 그 임원들 회장 중심으로 임원들 중심으로 그 전도회 모여서 한 달 동안 받은 응답 누리면서 한 달 동안 받은 축복 간증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앞으로 한 달 또 다음 달 하나님 주실 축복 기대하면서 서로 포럼하는 잔치예요. 전도회장이 중요합니다. 임원들이 중요해요. 세상이 티미해가 냄새가 벌써 골마 있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모든 기관들이 말이에요. 60명 기관들이 전부 살아서 매월 마지막 주는 다 모여서 함께 포럼하면서 이야 하나님 이달에 이렇게 저 형계의 저 자미를 통하여 응답하셨고 역사를 이루셨구나. 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구나 간증하면서 도전 받으면서 반면 교사가 되면서 서로서로 심을 얻는 그런 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격언에 담긴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한 가지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꼭 잘되도 못하든 한 가지 실패하든 성공하든 한 가지를 경험하면 한 가지 지혜가 생긴다. 영적인 삶은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행동을 하면 할수록 응답받는 삶을 살아요. 이유 없습니다. 뭘 하든 할수록. 시부위대의 피. 시부위대의 피의 마지막 피가 뭐예요? 프락티스. 실현입니다. 실현. 말씀을 듣고 실현해라.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순종입니다. 시련입니다. 안 하면 악하고 깨어낸 종이요. 듣고도 안 해. 다 묻어버려. 그냥 땅에다가. 이 악하고 깨어낸 종아. 심지어 안에서 그들 줄 알았느냐. 책만 듣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실패하든 성공하든 무조건 실행해보는 겁니다. 실행해봐. 삼미션. 아멘. 실행해보세요. 실천할 때 행동할 때 언약적 비전이 성추되는 응답을 체험하게 돼서 무조건 체험하게 돼서 하나님의 정확한 분이에요. 2020년 예언계 모델 성도를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의의를 선포하고 절대 응답을 체험하는 24체자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구합니다. 파울로 프레일이라고 하는 브라질의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 교육학자가 동물이 살아가는 모습과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라고 설명하면서 생존과 실존을 했습니다. 생존과 실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생존이란 주어진 현실에 단순히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의식적인 질문 없이 단순히 주어진 상황에서 생명을 보존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생존 반면에 실존이란 현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 나가는 삶을 말한다.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삶을 계측했나 하는 것이 실존적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브라질의 많은 농민들이 생존에만 급급해서 실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을 보면서 그렇게 이 짐승과 사람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생존과 실존. 과연 인간이 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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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고 사는 이것에 급급해서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인가? 이게 짐승 아니냐?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니라 실존이다. 실존. 짐승이 아니다. 이게 생존과 실존을 비교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생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축복해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맨날 생존이에요. 생존. 이 기복신앙은 성경직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종교들이 하는 신앙이에요. 잘 먹고 잘 사고 부유하고 행동하고 그것은 기본적인 불신자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 너희는 그런 구하지도 마라. 하나님은 그랬다니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의리를 이루는 것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 나라와 그 의리를 구하라. 달라요. 우리는 가난한 시절에 태어났고 살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먹고 사는 게 메인이에요. 메인. 기독교도 이용하고 예수도 이용하고 불교도 이용하고 다 이용해서 어떻게 한 내가 자면 잘 살까? 생존. 이 짐승이 하는 거예요. 이거 불신자들이 하는 거라고요. 생존. 백조, 천조 보면 뭐 할 건데? 아파트 강 쓰고 아파트 다 가지고 어쩌면 뭐 할 건데? 천 년, 만 년 사냐? 절대 행복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아 영적 존재예요. 아멘.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아 놓고 짐승같이 사느냐고요. 생존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실존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맹목상 그렇지 않게 되지 마세요. 듣고 많은 그런 수준 하나님이 여러분이 용당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여러분을 헌신합니까? 그거 정말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영계 모드의 성도들. 우리는 이런 상황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본질적 삶을 살게 하여 조합사사. 다르죠. 말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물질관이 다릅니다. 인생관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적 격동이 일어나면서 하늘나라 확장의 영계 지극변동을 일으키는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조합사사 생균 본능 따라 사는 불신자 삶이 아니라 실존적인 삶을 왜 사는지 내 존재가 무엇인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한 시대에 하나님이여 승인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섰을 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의료기로 다가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조합사사 교회에 없어서 남들 가장 중요한 로마 16장의 모든 인물들이 다 되기하여 조합사사 예수의 선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왕님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을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라 내 안이 저 울려라 예수 구원하신다 오금주의 보금을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관란주의 아름다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가시여 예수 구원하신다 지금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길 때에 대한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빛보 하나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고금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정과 예수 구원하신다 생명 구원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주일 헌금, 십일조 헌금, 감사의 예물, 해외 성경금, 미자의 헌금, 본당 훈련에 드린 기한 약속의 예물들,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들을 하나님이 향기롭게 헌명하여 주옵소서 사르바 가부의 마지막 음식, 그 받아 먹은 엘리야가 그릇그릇에 축복하신 것처럼 이들의 생업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성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할 만큼 하나님 경제의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몸된 괴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직분자 청지기들 일평생 이생각품이 되며 일평생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될 만한 직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나오면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온 연약한 자들 모든 몸을 치료하신 여우라파 하나님께서 연약한 부분을 안수하소서 인생한 예배들에다 치유되는 기적을 처음 켜야 주옵소서 오늘 또 새가족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정희의 성도님, 오인국 성도님, 병강희 부사님, 김영미 성도님, 유해색 부사님, 강진선 부사님, 제리코 성도님, 레미마크 성도님, 임철순 성도님 전두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새가족 이들을 신명 속에 예수생명, 예수능력, 예수축복이 이만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문과 권세가 바뀌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인도한 김영숙 전사님, 이재민 장원님, 김경자 군사님, 성강숙 군사님, 박경은 안수집사님, 김종원 집사님, 무족 전두캠프팀 전두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 한 영혼 죽그리 인도하여 하나님의 의리를 이루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이들의 삶의 날마다 오르기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고 전성진 모친을 여의고 참석한 김진지사님, 홍상훈 군사님, 김기현 성도님, 김보현 성도님 이 주님이여 유가족들을 이루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 가정보고마와 세기보고마에 쓰임 받는 귀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 조정일 모친을 여의고 참석한 조성문지사님, 정은경지사님 이 가정도 가문의 보호마가 시작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위하여 올인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칠레의 김학용 성도사님, 태국의 조연태 성도사님, 또 필리핀의 홍지원 성도사님, 또 정주원 성도사님, 문철 성도사님, 김요한, 클로리아, 김고리아 성도사님, 또 불가리아의 젤라스코 목사님, 조세 집사님, 우주베키산의 최세력의 이엘기나 성도사님, 하나님이여 이 칠레, 태국, 필리핀, 체코, 불가리아, 우주베키산에 온 귀한 성도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시대적 최고의 하나님의 의리를 이루기하여 최전방에서 성교원장에 뛰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오르기 풍성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인도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하나님의 사자로 주님께서 이들을 그 현장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가시토록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인도와 심구와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받아 신앙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교사님들이 2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의리를 이루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적 해방자의 삶을 살며 현장에 하나님의 의리를 선포하는 24제자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1.2 교회운동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반지를 위해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례의 요한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삶 속에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피의 복음을 세례의 요한처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실천 방향으로 잃어버린 친구를 찾게 하여 주시고 세골적 정창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인의 교회운동을 실천하는 예원의 온 성령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영적 해방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원의 메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본질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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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절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을 느끼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너야에서 성령을 고역사 하시네 우리의 걸음 속에 생명의 복을 말자옵고 주님의 말씀을 배할자옵네 주님의 말씀은 이곳이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분 증거되니 우리네 원장의 백성 당신까지 증거되니라 우리의 걸음 속에 인생 모든 문제의 일자 되시는 우리 구조 예수 거시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선우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존을 위해서 인생을 흡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원 실존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를 살기 위해 파천생님의 아는 모든 성의 사람들 자라는 랩런터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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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